강원도의 일주일간 1평균 확진자가 다시 40명대로 올라선 가운데 오늘은 지금까지 20명이 확진됐습니다. 원주에서 연휴 뒤에 출근을 하기 위해 선제검사를 받은 사람 등 5명이 확진됐고 강릉과 평창에서 각각 3명, 춘천, 속초, 인제에서 각각 2명, 횡성, 영월, 삼척에서 1명씩 늘었습니다. 최근 사흘 동안 14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간 강원도의 일평균 확진자는 41.4명으로 지난달 1일 이후 58일 만에 또다시 4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원주 누적 확진자 수는 1,380명, 강원도의 누적 확진자 수는 6,379명입니다.